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다음 달 30일까지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린스토리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. 공모 분야는 생활 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과 활동 영상, 환경과 관련된 팩트체크 활동 결과물, 팩트체크를 주제로 한 슬로건 등입니다. 이 공모전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, 팀 단위의 경우 4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. 총 시상금은 2천만 원이며, 종합대상은 300만 원의 상금과 방송통신위원장상, 일반부와 청소년부 대상에게는 각 100만 원의 상금과 인천시장, 인천시 교육감상이 주어집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